자 계속해서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한 주제 볼게요. 정비사업 시행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내릴 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 시행자 종류 등에 관한 부분은 한두 개의 주제로 딱 끊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비사업의 종류부터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행자 기본적으로 중심축은 조합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법의사는 시장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명제에서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주공 등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공적 주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문제가 되죠.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것까지 총 세 가지 정도가 중심축. 그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 그 지역 지주를 얘기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군수, 주공 등은 중요한 이슈 아니고요.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따지 못할 때 바로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 명을 가리켜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정비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중심축이에요. 한편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자는 보인지는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요. 쓱 보게 되면 뭔 소리인지 알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이 되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항상 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지상권자, 재건축의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재건축의 지상권자가 조합원이다. 그게 틀렸다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함부라고요.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런데 재건축은요. 앞에서 논의할 때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라고요.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를 고르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아닌 게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마무리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방법. 그래서 재건축은 볼 거 없고요. 우리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라고 그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중요한데요. 이 머리술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과반수를 얘기하면 있어서 전체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면 이때는 몇 명으로 계산한다? 한 명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에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자도 이때는 어떻다?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어떻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따져면 남는 것이 토지 소유자와 바로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때만 각 1인을 물러본다. 토지 등 소유자 해서 한 명으로 계산하는 각각 1인을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한다고 할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됐습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는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다음에 지상권자 이렇게 총 3명이 중심축이 되게 된다고요. 어차피 재건축권 지상권자가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거 이제 경우 수를 따졌을 때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본다. 또 자 뭐가 하나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요. 마지막 쟁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때는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건 밑에 문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각 필지별로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지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 한 명 있죠? 그러면 1번지에서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한 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에요. 자 토지 소유자 BC가 공유하고 있고요. 지상권자 DE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할 때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을 불러본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BC 중에 대표는 한 사람 또 DE 중에 대표는 한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얻었다. 이때는 대표는 한 사람.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해서 이렇게 차트 나올 때는요. 지상권자 다 무시해버리죠. 지상권자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자는 어차피 나중에 분양 대상 관리체 분할 때도 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지를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는 거 다르네요. 그러면 이때는 각각 이른을 불러본다. 토지 등 소유자. 4번지 보니까 AA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 A, 건축물 소유자 A. 그러면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꽈놓은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1번지에서 이미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지 1명, 2번지 1명, 3번지 2명, 4번지 1명이라서 총 5명처럼 보이는데 A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총 4명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계산할 때 가장 편한 방법. 자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한 사람 이렇게 갈 것이고 토지와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대표는 한 사람에서 이런 식의 문제. 지상권자를 무조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바로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할 때는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등 한 사람.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 설정돼서도 대표는 한 사람.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정비사별 시행자라고 해서 제일 어려운 파트였죠. 앞에서 논의할 때 정비사별 시행자는 시장구소 중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 조합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사안을 단순화시키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행자는 누가 된다? 시장군소, 주공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의요건 이거 하나 따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는 원칙이 시장구소, 주공 등인데 또 예외적으로 시장구소, 주공 등.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주거환경관리사만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시장군소 등이 도로 확장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관리.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구소, 주공 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적 정비도 기본적으로 다 중심층 온도가 된다.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다만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제하이사, 전체 그림 보니까 예외적으로 주거환경관리부터 예외적으로 시장군소, 주공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구조를 보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주거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원칙이 시장구소, 주공 등이고 예외적으로 시장구소, 주공 등. 이런 걸 디테일하게 구성하지 않아요. 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내야 된다고요? 조합에서 주로 출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 기억한다면 중심축은 주거환경개선과 관리를 제외하고는 중심축이 조합이 될 텐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누구도, 누구도 토지 등 소유자, 이건 별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봤어요. 왜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관해 토지 소유자가 6명 이하가 될 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는 뒤에서 나올 텐데 바로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법인이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직접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아닌데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이제 19회 때 문제 구성됐나요? 또 외울 숫자가 나와있네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시장, 권수, 주공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의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나와 있죠. 해서 이거는 문장을 갖고 외우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큰 수가 뭡니까? 3분의 2. 그다음에 과반수. 그다음에 뭐라고요?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앞에가 3분의 2, 두 번째가 과반수. 그다음에 지금 세입자 수가 토지 정수이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구조가 될 텐데 이 밑에 문제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앞에가 뭐라고요? 3분의 2.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과반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2분의 1.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조금구조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관리가 없으면 다 사업행정자 중심층이 누구다? 조합. 그런데 유일하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죠. 과거법에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우상할 때는 조합이 아닌 게 누구냐라고 내면 시장거수 중동. 너무 쉬워지니까 결국은 숫자문으로 봤죠? 3분의 2 과반수 2분을. 그래서 정비법은 외울 숫자가 몇 개가 돼요? 그중에 첫 번째 암기했던 거 정비기본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두 번째 안전진단할 때 신청에 의한 안전진단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도지동수의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세 번째 외울 숫자가 뭐라고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해서 어차피 이 긴 문장 자체를 지문형태로 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넘어가서 거기 이제 주거환경관리특혁의 시장거수 주공 등 예외 시장거수 주공 등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택정비사업도 조합 이렇게 볼 것이고요.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토지능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문제는 이게 가끔가니 과거의 구성이 됐는데 한 번도 시험문제에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색깔이 입혀져 있으면 제가 출판을 직접 만든 데서는 색깔을 다 입혀서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나왔던 것이 이 얘기였었죠. 지금 재개발 등에 있어서 주로 조합 등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건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 8개 있고요.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 되겠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이 맞추기 어려워요. 그냥 버리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정비사업의 대신 시행이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논리구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건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행이라고 해서 대신 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 시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대신 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논리구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천재, 시변 등 동네가 아사리판이 되게 되면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장, 건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실무적인 요소를 공적 주체가 담당하는 것을 정비사업에 대행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시장, 건수, 조합 등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주공 등 시장, 건수는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시장, 건수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 시장, 건수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이 지문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출제비 좀 낮아요. 지금 이 파트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합이에요. 조합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거기서 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조합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서 대신 이제 그 시공자 선정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가십시다. 딱 하나의 구조가 될 텐데 이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게 경쟁의 입찰도 있고 경쟁의 입찰이 아닌 경우도 있고 등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를 보실 게 원칙은 당연히 시공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라 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서 여기 한 번 구성이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의 입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조합 중에서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경쟁의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당연히 얻었다. 경쟁의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인 100명 이하이고 정관이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때는 얻었다. 바로 경쟁의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바로 가도시 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 얘기도 뭐냐면 바로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 뒤에 얘기는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종국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따로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 잊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선정 관련해서 정리해 볼까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이 아닌 것. 두 개만 딸랑 외우시는 거야. 하나가 조합원, 조합원 100명 이상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합 이런 조합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어디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다 쫓아갈 수는 없고요. 자 경쟁 입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조합원 100명 이하의 조합 이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들은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비슷한 주제로 공부를 했었냐면 저기서 했었죠.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자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는 방법, 원칙은 뭐야? 경쟁 입찰 그리고 예외로서 수익계약과 추첨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이 수익계약이라고 하는 거 경유수가 8개가 있는데 외울 수 없고요. 추첨 두 가지 외우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그 보지면적 330 이하였을 때 이때는 추첨의 방법 그리고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도 추첨의 방법.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수익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쟁 입찰은 그것들 추첨도 아니고 수익계약도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추첨 경쟁 입찰하면 다 틀린 편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법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는 경쟁 입찰이 아닌가 두 개만 외우신다고요. 조합원 100명 이하인 조합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수여가 시행되고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함에 있어서 바로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이 조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시행자 중심층은 뭐가 된다고요? 조합이라고 봤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교재 순서를 보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개념,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중간 날려버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런데 이 위에 보니까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정부 구조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원칙은 시험에 되면 출제 5, 6, 10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예외만 출제가 됩니다. 물론 과거에 예외가 없던 시절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토지 정서이자 5명 이상이라든가 과반세 동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예외라고 해서 다음 패드 가서 보시게 되면 그게 나와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제 추진위원회는 딱 이 한 문장으로 거의 소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재개발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조합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당연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추진위원회 업무라든가 또는 추진위원회 관련 동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구성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는 법 개정되면서 딱 한 가지예요. 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원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그냥 바로 조합 갈 수 없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는 얻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욕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을 할게요. 그다음에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인가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합의 설립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거 일단은 한 과정을 보게 되면 동의받아야 되고요. 설립인과 그다음에 설립등기라고 하는 과정 거쳐서 조합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다시 조합은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의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설립인과 시정군수센터에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설립등기 이런 과정이라고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동의 얻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립인과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설립등기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합은 설립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의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동의 요건 숫자를 물어보죠. 그래서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재개발부터 볼까요? 도시환경정지사업조합 재개발죠. 의 경우 보니까 4분의 3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4분의 3이고요. 뒤에 있는 게 2분의 1입니다. 자 어차피 이런 식의 문제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 과로 넘기 문제로밖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재개발은 뭐야? 4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10분의 8의 3분의 2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 외우실 숫자가 많네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정비기본계 10년 단위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두 번째 안전진단 신청할 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앞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동의요건 3분의 2의 과반수의 2분의 1 이렇게 숫자 외웠었고요. 네 번째 외울 숫자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4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분의 8의 3분의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리고 재건축을 보니까 겁나 복잡해요. 주택단지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숫자가 뭐만 무시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거 일반 수험생 외우시기 어렵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숫자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문제가 하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재건축사업 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센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가셔야 돼요. 항상 빡센 문제는요. 위쪽이 어렵고 아래쪽을 쉽게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은 아예 외우지 말기로 했어요. 그죠? 외울게요. 재개발 도시공경 청비사업은 4분의 3의 2분의 1. 재건축은 뭐라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분의 8의 3분의 2 이렇게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러분 자료 148페이지인가요? 문제 나와 있는 거 재개발만 아시게 되면 이 문제를 바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가 구성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외우게 되면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 첫 번째 숫자 정리할 거 지금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자,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어떻게 10분의 8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 정도만 외우시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설립인과 누구한테? 시장군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립인과 받은 다음에 종국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법인 설립 등기로서 조합을 성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결집제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소위 사단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너무 쉬운 건가요? 지금요. 지금 한 페이지 앞에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설립동의권 4분의 3의 2분의 1 외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과 설립 동의받고 설립인과를 받은 다음에 인과 받은 내용.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원칙은요. 동의 다시 받아야 되고요. 또 변경 인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은 것은 예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외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에는 예외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동의 없이 또 인과도 안 받고 신고로서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무조건 이 예외 지문. 지금 여러분 자료에 4개 5개 나와 있네요. 예외 지문을 딱 던져놓으면서 이런 경우 동의받고 동의받고 변경 인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자, 일정한 경우는 어떻다. 동의 필요 없고 또는 인과가 아니라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1억 1억 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과를 받아야 된다는 다 틀렸어요. 어디에서 이런 문제 이미 구성됐냐면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설립 인과받고 설립 등기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과된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건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할 때는 어떻게라 바로 인과를 받아야 된다 해서 원칙과 유예를 받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다시 갑니다. 재개발 등에 있어서 동의받고 설립 인과했던 받았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칙은 다시 동의받고 또 설립 인과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 뜨는 건 일정한 경우 그 내용을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인과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동의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인과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일정한 상황. 시험에 뜨는 게 뭐라고요. 동의받고 설립 인과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뭐라고요. 결론은 동의 필요 없고 어떻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법조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거기에 이미 답이 됐던 주제이 있고 다섯 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개발 접통을 설립할 때 동의받고 설립 인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인과까지 쓸 때 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동의 필요 없고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문 하나 분석해보면 볼까요. 거기에 147페이지인가요. 두 번째 박스.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합원에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오른편 그 당시에 답이 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일정한 상황은 어떤 동의 없이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갖고 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정렬해 이런 식이에요. 다시 조합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의받아야 됩니다. 시장공사 때 인과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동의 요건으로서 재개발은 4분의 3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주택정보사문 10분의 8에 3분의 1. 한편 재개발 조합 등에 있어서 이 인과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일단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것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가게 되면 똑같이 사업생이 인과받고 일정한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라던가 관리청객 인과를 받고 나서 일정한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동의 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조합원에 관한 개념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합원을 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 바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따로 얘기 안 하면 정비구역 혹은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는데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쉬운 문제 형태는 다음 중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것을 하면 답은 재건축의 지상권자 또는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라면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걸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자의 수인에 속하는데 수인을 대표하는 이륜 조합원으로 본다. 이런 명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따라서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디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좀 응용 들어가면 정비구역 밖에 재개발의 지상권자. 이런 사람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 정의 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다만 지상권자 제외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중간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재건축과 가로수색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동의한 자로 하는다. 이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논리구조가 뭐냐면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수색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우리가 이제 공법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랬어요? 바로. 자, 이때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조합원에서 제외되고요. 소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동의된 논리구조로 주택법에 넘어가게 되면요. 리모델링 주택정법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 조합원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주택법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조합원 지휘 양도라고 하는 것. 자,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내용 몰라도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요거 가지고 따라서 재건축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것만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교재 이제 사이드 지문 구성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의 지휘, 조합원 지휘의 양도라고 하는 거 가능할 것이냐 했을 때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조합원 지휘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원칙은 어떻다. 원칙은 양도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신고 항목에 분양권이고요. 입주권이죠. 입주권. 그래서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이 자금비사업 조합원의 지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 가능한데 시험에 드는 것은 예외 관련해서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 안 나와요. 왜? 이것에 대한 예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가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할 것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한편을 넘기시게 되면 이사, 이사, 불가편 이사에서 일단은 그게 두 가지네요.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라고 할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해서 이런 얘기죠. 남편 이름으로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양도를 안 되죠. 그러면 부인한테 준다거나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버지가 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대신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속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관계 변동이고요. 그 밑에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주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런데 다시 돌아가세요. 조합원의 자격 따져 물을 때는 그저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바로 조합원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로서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임원이라고 하는 것. 임원 파트는 지문 자체가 대단히 간단하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장은 조합을 대피하고 대입원의 의장 등이 되게 된다고 해서 임영재는 뭐랑 관련이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대입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입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조합장은 대입원의 의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직 대입원이 될 것이고 이사나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없단데 오른편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없단데 오른편에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입원 될 수 없다 해서 하여튼 임원 중에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은 미리 땡겨서 봤던 조합장은 당연직 대입원 그러나 이사나 감사로는 대입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제일 위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나와 있죠?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물론 지문을 구성할 때 조합장에 자격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 또는 소송 또는 이사에 자격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 또는 소송 이렇게 뜬다고요. 그죠?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중요한 명제. 그 다음에 이제 겸할 수 없다. 겸직은 할 수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디랑? 도시개발법에서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정비법에서 나온 특이한 주제. 이 주제는 저거죠. 임원의 결격사위 등에 해당이 되게 되면 도시개발법이 얘기할 때는 임원이 결격사위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공부했던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법조문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위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의였음이 판명된 때 당연히 퇴임하고 출제 포인트.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해서 이렇게. 지문 파트에서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 다음에 퇴임 전에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게 전부예요. 지문 4개 정도 가지고 취업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고 있네요. 바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라고 하는 개념과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다 필요할 때 없는 얘기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 그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것들. 바로 개발계획 수리 변경.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임원회사님 그리고 환지객 작성 등 5개의 선언에 4가지 외우셨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해서 임원회사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 정비법상 구성이 된 데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이런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머릿수를 가르쳐서 의사정적소에서 100분의 10 이상도 있고요. 100분의 20 이상이 있는데 외울 것 같고요. 한편 의결정적소에서 의사정적소가 충족이 돼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머릿수를 가르쳐서 의결정적소.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이 의결정적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정관의 변경 얘기죠. 그래서 정관의 변경 내용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상황이거나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상황이거나 혹은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절차, 그리고 시공자 등의 선정 등에 포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면 면적에서 이거를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제 거의 도배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묶어서 가셔야 돼. 모든 조합원이 다 모이는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돈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정비구역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증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이게 이제 신문상의 관계.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돈 얘기죠. 정비사업비, 돈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시공자 역시 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이한 게 뭐라고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바로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적수 필요가 돼서 여기는 중간에 의사정적수 시험 지문이 뜰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시험 문제의 답은요. 의결정적수 3분의 크게 가볼까요. 바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부분하고 돈 얘기하고 그리고 특이했던 것이 뭐라고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조합원의 지위 등에 관한 장점. 그 다음에 돈 얘기. 정비사업비라든가 조합의 비용 부담, 시공자 이런 식으로 풀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고 된다. 그때는 이게 또 사실은 돈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제일 어려운 게 이 파트에서 의결정적수 3분의 2. 나머지는 시험 지문에 뜨더라도 의사정적수 그냥 무시하시고 의결정적수 과반수 무시하시고 그러시고 그저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가지고 도배하는 그런 문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총의 필수 의결사항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시 조합원에 관한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등을 변화를 주고 된다. 이걸 의결을 하고 된다. 라고 한다면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정도에서 조합원, 조합 임원, 그 다음에 총회 이런 내용. 그리고 조합의 설립 과정 등에서 보셨습니다. 하여튼 조합보다는 뭐 보죠. 많으면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조합에 관한 주제. 잠시 쉬었다가 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